임진환 프로가 그린에 온만 시켜준다면 못해도 파 마무리는 할 수 있다. 세컬 샷 임진환 선수. 방향은 살짝 오른쪽이지만. 나이스 온. 온입니다. 근대도 컸어요. 나이스 온. 아, 좀 컸다. 나이스 온. 감사합니다, 좀 컸어요. 내가 왼쪽에 빵크 안 파트러 주려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큰일 나죠. 파트는 잘 하시니까. 잘까진 못해도 붙인다는 마인드로. 야, 한옥 씨 뻔했냐고. 내가 아까 저 밑에 갔네. 저기 있네, 저기. 아주 그냥. 아주 그냥. 죽여줘요. 야, 이거 뭐. 원훈 시키려고 때린 건가요, 강호동 선수? 이게 지금 말이죠. 야,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. 야, 여러분. 야, 이거 뭐. 브루스 캡카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디샘보 같기도 하고. 쫓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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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승이. 자, 거리는 가깝지만 라이가 살짝 내리막 라이에 걸쳐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뭐 신동엽 선수라면 온통 머릿속에 이번에 한 번에 눈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. 자, 보여줄 겁니다. 기적이 일어납니다. 한 85미터 정도 그린데. 잘 못 칠 때 이글도 했었어요. 샷 이글. 싹 사라진 거예요. 자, 보여줄 겁니다. 기적이 일어납니다. 기적이 일어납니다. 와아. 자, 잘 붙였죠? 와아. 자, 잘 붙였죠? 동해봐, 동해봐. 자, 짧지만 한 번 됩니다, 짧지만 한 번 됩니다. 아, 넷슨. 아, 넷슨. 아, 넷슨. 아, 넷슨. 아, 이게 뭐야. 들어가자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아, 넷슨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어이! 와! 들어갈 뻔했어. 이야, 이게 뭡니까, 이게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이 다문일에, 이 드라이프에서. 와! 이야! 들어갈 뻔했어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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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골이 놓여 있는 상황에 비해서 정말 프로같이 무섭다. 아니 방향이 말이 안 돼.